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은 앞으로의 4년을 결정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입니다. 선거 기간 사력을 다해 띄워준 후보님들과 선거운동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많은 신뢰와 응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발전의 속도와 국민의 행복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4년이라는 시간은 40년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투표를 하든 안 하든 결과가 바뀌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표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사전 투표의 투표율은 역대 최대였다고 하나 현재 1시까지 본 투표율은 지난 대선 보다도 낮습니다. 나부터 그리고 우리 가족과 지인들도 지금이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에 함께해 주십시오. 아직 4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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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